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15,000계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방송장비 소개와 구독자 15,000명을 달성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... 이게 제...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구요 별다른 건 없죠? 장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BM800인가 하는 중국산 마이크구요 해외 직구로 18,000원인가에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그리고 키보드가 두개인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소리가 보시다시피 겁나 크죠 아주 사용을 못해요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고 이 키보드는 애기 자고 있을 때 작업용 보통 거의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소리가 크게 안나기 때문에 마우스도 똑같아요 마우스 소리 애기가 되게 민감하게 깨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시끄러워도 될 때 사용하는 마우스 소리가 크게 나죠 그리고 이거는 작업용 애기 자고 있을 때 소리가 크게 안나죠 근데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가 고장나가지고 누르면은 그리고... 재! 작업 컴퓨터 이쪽 컴퓨터는 뭐 보시다시피 맛이 간 상태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했을 때 채팅 보는 용도나 아니면은 보시다시피 이쪽 모니터는 거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녹화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녹화본 확인하고 이쪽에서 주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컴퓨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샀으니까 7년 된 컴퓨터고요 이쪽 컴퓨터는 제 아내가 사용했던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산 걸 거예요 아마 이게 11년 된 모니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꼭 해명하고 싶었는데 노안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고 보이세요?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애들이 어디에 적이 있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모니터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장비 소개는 뭐 여기까지겠네요 딱히 소개할 만한 게 없었죠?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정말 꿈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는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해서 수익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음... 이 기쁨을 좀 와닿게 설명하자면은 옛날에는 아 필라 반팔 사고 싶다 라고만 생각하던 제가 요즘 들어서는 아 필라 반팔 하나 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번 영상도 절 한번 세게 박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후다 끝내고 다음 영상 만들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이만 아 참 안녕히 가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감사합니다.